네, 저희가 작년에 골든디스크에서 시인상을 받았는데요. 올해 이렇게 본상이라는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저희 이렇게 있게 해주신 양현석 회장님, 그리고 항상 너무 잘 챙겨주시는 테디오빠, 저희 한파이프에 끊어주시는 헬멧드 스텝 여러분들, 그리고 항상 든든하게 힘이 되시는 우리 블링크, 오늘도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블링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본상, 블랙핑크 헤이즈. 안녕, 오늘도 같은 자리.